온 몸의 뼈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. 가슴 승천 파핀. 기절초풍 탈골댄스. 댄스 지존 장우혁과의 자존심을 건 댄스 배틀. 부위와 아트가 만났다. 눈을 뗄 수 없는 뜨거운 아름다움. 스튜디오를 뜨겁게 물들인 파이어 아트쇼. 감미로운 연주 속에 숨겨진 야수의 본능. 두 천재 아티스트의 만남. 소녀시대를 놓고 펼치는 두 남자의 짐승 연주 배틀쇼. 기대하십시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